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 왜 이리도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족, 친구, 이웃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그 길에 서 있다면 함께 기뻐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당연할 텐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같이 못 들어가게 궁리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랑하고 싶고 아끼고 싶고 기뻐하고 싶은데 말과 행동은 퉁명스럽고 까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머리에만 있고 손과 발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는데도 우리는 배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위선자로 살고 있습니다. 위선자임을 인식하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로 하느님을 찾는다면 선을 행하는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